어 본선에 대해서 명준비는 릴카가? 아하! 잘해요 은아 옷만 보면 진짜 개고수 아님? 아 진짜 완전 미쳤지요? 지금 다들 어 내 앞에서 조왈이잖아 옷 달라고 아 짜식들 모자 하나 준다 내가 좋아? 아유 좋아요 아유 좋아요 아유 무자 썼어요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이것도 줄까? 자 아 제가 이런 맛에 옷을 삽니다 이런거라도 이런 게임 할 때 즐거운 게 최고 아니야? 1등 하면서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1등을 못하니까 이런거라도 즐거우면 되지 어 룩이 권력이다 살아야 즐겁지 아 못사니까 다른데서 즐거우려고 하는거 아니야 잠시만 이거 오호... 아 내가 노버가 오싶다 노버 就是 일단 제가 어 한 녀석 어디갔지? 여기 내리는 거 아니었어? 이미 내렸나 eher는? не 모르겠다 일단은 보트. 보트 적이 하나 있다. 이따가 보트 타고 가자. 적 한 명 내리는 것 같았는데 어디 내린지 못 봤어요. 아 여기 템 괜찮은데? 잠시 원! 어깨! 그거 타면 되겠다. 그 보트. 보트 있으니까. 어깨! 포트에로 충분히 갈 수 있어. 아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들 잘 웃고 있나봐요. 내 플레이 보면 많이 웃긴 하더라. 진짜 할 말이 없어서. 특히 죽을 때. 진짜 할 말이 없으신 것 같긴 하더라. 많이 웃어줘서 고마워. 아니 근데 진짜. 이번 멸망전 때. 전 진짜 한 번이라도 뻐러 그러고 한 명이라도 죽일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냥 아예 내가 마인드 자체가 좀 틀려먹었더라고. 그냥. 너무 빠르게 포기한 것 같아. 그냥. 내 분수 파악한다는 이름으로. 그냥. 그냥. 아예. 그냥. 나는 전투 능력이 있다는 거를 아예 상실하고 게임을 했던 것 같긴 해. 어. 0킬에다가. 명중 보상도 장난 아니게 놔줄까. 안 했다고. 쳐야 될까. 어. 어. 잘못 던졌다. 이거 아니고요. 헤드샷. 명중률. 릴카. 간다. 명중률. 릴카. 간다. 명중률. 간다. 명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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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이런모습보면 뭐라고 하시는데 엄마요? 그냥 이해해요 이제 아 저기다 저기다 저 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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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를 뭐냐 이 ㅅㅂ 으어어씨 보였는데 보였는데 저기까 찜 다 그냥 이해해요 이제 다 파채 좀 납시다 저도 한몫기 싫어 다다다다다다 쭈 AKM이냐 사이가냐 AKM들을 쭈쭈 쭈쭈 다다다 뿅 저 보트 타러 갈게요 그로자 그로자 좋은가 성광탄 던지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부로로 크게 외치면 백개 그 앞에 SR 그거 들어가는건가 성광탄이 없다 이따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그로자 개사기에요 한번 써보라고 아 나 아직 원에 들어있네 이번에는 안 쓰고 미개봉 중고로 넣자 장전했으면 개봉이지 이미 중고야 손을 타는 순간 그냥 엄마 아직 계신데 엄마 사랑해요 됐죠 됐죠 피로자 그로자 다다다다 무언가 우리 저쪽이었던거같아 그로자 킬당 200개 ㅋㅋ 그로자 킬당 200개라고 어우 아우 개새끼야 꺼져 으어 아 아 붙잎 룩 저 튄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딘지 몰라서 그리고 저 차가 있어서 그냥 양각 잡히느니 그냥 내가 숨는 게 나을 것 같아 한쪽이라도 어 저 차 타고 갔겠네 너무 빨리 싸나? 도나? 나 그러자 인마 와! 그러자 개좋아 나 그러자 너무 좋은 것 같아 미쳤어 고우 고우 그루자 너무 좋아 갓이다 갓 아 그루자 진짜 짱이다 와 7탄에다가 완전 와 일단은 얼마야 200 100 50 50 100 100 100 100 저기 근데 뒤에서 나 계속 쏜.. 와 여기 또 들었어 잠시만 뒤에서 나 쏜 놈 굉장히 맘에 안 드는데 아 얘가 나 쏘면서 오는 애인가? 나 9등 아 10등 안에 들었죠? 일단 천 개죠? 아 5등 안에 드는 걸로 할 거 그랬어 아 진짜 여기 요즘만 있으면 5등 안에 그냥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풀덕 피해놓을 걸 아 있다 남은 거 없어 뭐지 이 총? 미친 미친 총인데 이거? 이 총 뭐지? 아 저기 들어갔다 없네 밀카가 힘을 승진 와 그 여자 진짜 좋다 여러분 반동도 많이 없고 짱 좋아 저기야 저 안에 저기 같은데? 나 쏘는데? 쟤도 나 쏘고? 아이씨 아이씨 나 망했다 양각이다 나만 들을 것 같은데? 얘는.. 얘는 그래도 쏘기 힘들어지겠지 정도? 대표님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뀀 그냥 다 쏘기 不錯 한번은 으이씨 우리 by can 그리고 paste 정체를 아, 이래서 보급을 먹는구나, 사람들이! 아, 내가 멸망조 때 진짜 쬐약쬐었지만 그러재로...